나 정상 아냐 정상이 아냐 유사점은 단 하나 고른다리 떴을 때라는 거지 고른다리 뜬 날 뻔한 꼭 취하는 놈들이 있지 사랑과 정의 이름으로 널 잡아먹지 널 잡아먹지 나는 먹는다 코로나는 존재한다 잡아간다 잘한다 아니 꼬리가 잘한다 I am the MF of the night 첫사랑 뱀파이어에 의해서 기억을 잃어버렸다니 아무튼 미국으로 왜 건너가게 되었는지는 모른다는 겨견 그런데 지구 역사 기준으로 몇 년도에 건너간건지 인간들 기준으로 뭐 몇 년도? 그런 것까지 여보 기억해야 된단 말이야? 게다가 그때 기억도 온전치 않았다구 아메리칸 히스토리와 관련된 인물을 만난 적은 없나 히스토리? 아니 아니 히스토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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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가 가르쳐준 변신술, 노래와 춤 That's who I am, that's what I am 네이티브 어메이컨들은 하늘에 제사를 지닌 뒤 마을 축제를 했어 우리 천년여우들처럼 그때만큼은 음식과 술도 무한내필로 나왔지 나는 먹는다 코로나는 존재한다 슬프다 웃기도 웃기도 슬프다 울다가 웃으면 엉덩이 덜 난다 아니 꼬리가 잘한다 그래도 괜찮다 위하여 위하여 외치며 무한잎이 윗랑력 내 사랑 외치며 무한잎이 사랑을 무한잎을 하지만 난 10년에 한 번 사는 곳을 옮겨 다녀야 했어 우리는 인간들과 달리 모습이 잘 변하지 않거든 인간들에게 새로운 풍속이 생기더라고 10월 말이 되면 온갖 종류의 분장을 하고 파티를 하는 거야 변신술을 하며 춤추는 팍스파리처럼 할로윈 파티 땐 꼭 고향에 온 것 같았어 이 파티에서 만난 친구들과 함께 춤연습을 하곤 했어 난 너무 즐거웠어 신나 신나 그놈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말이야 평소엔 인간이지만 1년에 며칠 가만 늑대로 변하는 종족이 있어 난 그걸 친구에게서 들은 적이 있었지 저 사람들은 왜 갑자기 늑대 아 워프 선양을 가는 거지? No, no, not wolf, wolf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는 늑대야 그냥 게나돌하고도 같이 잘 지내면 안 되는 거야? 완전히 인간의 붕화된 무리도 있지만 보름달이 뜬 날 밤 폭주하는 놈들이 있지 폭주하면 어떻게 되는가? 사람을 잡아먹지 다행히 wolf는 늑대와 달리 무리를 짓지 않아 그래서 정체만 드러나면 잡을 수 있어 그 정체를 어떻게 알게 된 건다? 사냥이나 전투에 나갈 때 같이 나간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았어 2, 3년에 한 번 정도? 그때는 적들이나 맹수들 짓인 줄 알았지 이번에도 누가 공격을 받았는데 그 사람이 도망쳐와서 우리에게 알려준 거야 그런데 200년이 더 지나서 그 종족을 진짜 정말 내가 직접 만나게 될 줄은 몰랐지 10월의 마지막 날 내가 있던 도시에 그놈이 왔어 그리고 그날 나랑 만나기로 했던 친구가 실종된 거야 난 친구를 찾다가 큰 가방을 걸고 골목을 지나가는 그놈을 발견했어 처음엔 내 친구 마이클 냄새로 알았어 하지만 다시 킁킁대 보니 킁킁킁킁킁 나한테 도망쳐서 I'll knock you out! You know what I'm saying? 넌 누구냐? 인간과 비슷하지만 미묘하게 다른 냄새 나랑 같은 특제 인간인가? 어떤 이는 요술공주 어떤 이는 금이 허울하져 이런 여자 처음인가요? 여우? 너 같은 종족은 또 처음이군 너도 나처럼 사람을 잡아먹는 충동을 느끼는 건가? 난 1년에 2, 3일 가면 이걸 참을 수가 없어 뭐? 어떻게 이런 잔인한 짓을 계속? 난 매년 도시를 옮겨 다니지 어떤 신문사에선 날 달빛 연쇄 살인범이라 부르지 하하하하 유사점은 단 하나 푸른달이 떴을 때라는 거지 게다가 오늘 같은 할로윈에는 얼굴을 덜 숨겨도 되니 최고의 날이지 하하하하 내년 그 짓을 했으면 벌써 잡혔어야지 하하하하 너 너 한번에 다 먹기가 어려우니까 난 가끔 곰 서식지에다 시체를 던져두고 오거든 하하하하 이런 나의 치밀함이란다 하하하하 내 치밀함도 오늘로 끝이야 요! 넌 어떻게 날 쫓아온거지? 니 가방 속에 녹은 내 친구 마이클의 냄새를 맡고 온 거야 만나기를 했는데 갑자기 안 보냈어 마이클, 이 가방 안 구긴 해 이상한 춤을 추더군 나랑 같이 만든 춤 특이한 취향이군 정상이 아니야 춤추고 노래하는 여우 정상이 아니야 나 정상 아냐 정상이 아냐 난 정상보다 뛰어난 산돌아이 유 정상 아냐 정상이 아냐 유 정상보다 못한 핫돌아이 내 식사를 방해할 생각인가? 내 친구를 해치게 놔둘 순 없어 여우가 늑대에게 덤비겠다고 지나가던 토끼가 보고 웃겠군 하하하하 흥 흥 싸울 땐 타이거 보다 무서운 게 우리 청년 여우다 사랑과 정의 이름으로 널 용서하지 않겠다 난 마이크를 구했고 그 뒤로도 우린 함께 골목에서 춤추고 노래하며 지냈지 특이한 취향이군 정상이 아니야 춤추고 노래하는 여우 정상이 아냐 나 정상 아냐 너 자뽁 울면 워 Kyung 워 teddy가 차가 간다 오우와 알았 엄마 이때 안울 것 내 식사를 방해할 생각인가 난 차원상거라 나 차원상거라 오오오오 알았어 이제 안 울고 엉? 아직도 먹어? 미호를 안 좀 해보여?? 아아 여러분 다음 얘기에서는요 살아있다면 따르라 안드로매드로 가야돼 미소가 안드로매드로 납치될 위기일지 있대요 아미랑이야 불이 목적이 되는거지 어떻게 어떻게 부자 사랑은 무한 리필 에이! 미호! 다시 인간이 됐어 난 여우였다가 인간이었다가 난 뭐지 2 1 세상은 대박 블루스 난 뭐고 여긴 어디고 어떡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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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도 인간이 되고 싶다 댄싱 under the strobe lights I am the phantom that come alive I will hunt you down You can't stop my bite